안녕하세요. 신선마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제펜이스트 드리프트 마스타라는 신작 게임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버전은 데모입니다. 데모 버전을 한번 해보려고 들어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데모인데도 한글을 지원합니다. 옵션에 들어가시면 언어의 여러가지 언어들을 다 지원합니다. 일본 게임인 것 같은데요. 일본 게임이 한국을 지원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지원을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엑스박스 컨트롤러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지도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도는 그렇게 데모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걸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이 많은 지노들이 다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지금 할 수 있는 건 데모 버전이라 요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주행 모드는 요런 걸 지원합니다. 보시는 시야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옆에 강도 있고요. 어떤 지역을 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소리는 좋습니다. 그래픽도 딱 일본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반대쪽이죠. 반대쪽 이렇게 드리프트를 하는 게임입니다. 정식으로 나오면 또 뭔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 게임도 퀘스트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한번 주행만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뭐가 있네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한글이 주연되니까 되게 편합니다. 퀘스트입니다. 한번 해보자. 퀘스트입니다. 미션 실패입니다. 미션 실패. 어렵군요. 그냥 한바퀴 돌아보겠습니다. 그래픽은 좋습니다. 그래픽은 좋습니다. 생각보다 그래픽은 좋고요. 아직 대모니까 특별하게 어떤 게임이지만 아까 잠깐 미션을 통해서 봤습니다. 한글자막 아, 이런 주변 풍경도 잘 되는 것 같네. 계속 드리프트를 하는 게임 아, 드리프트가 되게 어렵네요. 아, 어렵습니다. 화면 모드는 여러가지 모드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 그냥 막 들이받네요 어 이런 배경들이 있구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